2주 연속 2주 연속 1위를 하게 됐습니다. 이번에는 정말 쟁쟁한 선배님들이 너무 많으셔서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전혀 기대를 아는 것 같아요. 심지어 승관이조차 못 받을 거라고 얘기했어요. 맞아요. 저번 주에 기대했던 승관이 와서 이번 주에는 잘 못 받을 것 같다. 미안하지마. 근데 진짜 역시 우리 캐럿들 덕분에 근데 오늘 정말 방송에도 캐럿 분들이 진짜 많이 와주셨습니다. 맞아요. 진짜 정말 와주셔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. 뭔가 1등 했을 때 함께 한다는 느낌이었어요. 맞아요. 그리고 TV 속에서 보고 있는 캐럿 분들도 저희 세븐틴을 1등하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.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음악하고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해요. 오늘 못 봐주신 캐럿 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 트로피를 캐럿에게 바칩니다.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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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 주에 저희가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수상수상함을 잘 못 말했었는데 맞아. 오늘 캐럿도... 목이 맨냐? 울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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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많이 다 안 남겼어요. 오늘 정신이 없어서 회사 분들 말하다가 말씀드리느라 이렇게 캐럿 분들을 제가 말을 못 했어요. 근데 진짜 그 누구보다도 저희가 세븐틴이 고마워하고 고마운 사람 그다음에 고마운 사람을 생각하면 제일 첫 번째로 떠올리는 게 진짜 여러분들이에요. 바로 당신이죠. 항상 여러분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. 굉장히... 너무 예뻐요, 오늘 진짜. 오늘 받는 TV가 또 이런 또 색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진짜. 뭔가... 3, 2, 1하고 세븐틴 딱 저희도 나올 때 있잖아요. 약간... 에너지 충전기를 딱... 맞아요. 오늘의 피곤함을 다 없애줘. 맞아 맞아. 저번 주는 진짜 어머니 벙버. 그거 뭐야? 진짜 그랬는데? 이번 주는 딱! 진짜 그랬는데? 진짜 그랬는데? 진짜 그랬는데? 너무 신났어. 감사합니다. 저희가... 이름, 성함... 까먹고 못 해드린 분들도 정말 너무 한 분 한 분 다 감사드립니다. 짠! 그리고 저희가 저번 주에 1회 했을 때 이번 주에 1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 공역을... 네 맞아요. 공역을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에 적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부분의 저희 캐럿분들이 저희 몸 상태를 생각해 주셔서 이렇게 휴가를 줘라. 휴가를 줘라. 네. 네. 저희는 진짜... 저희는 정말 너무 감사한데 근데 저희가 지금 휴가를 떠나보면은 우리 캐럿분들 못 만나잖아요. 오랜만에 올라왔는데요. 그리고 휴가는 저희만 좋은 거잖아요. 맞아요. 이 캐럿들과 같이 도울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. 안 그래도 저희가 파트 스위치는 계속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조만간 보여드리라고 예정입니다. 예정입니다. 저희가 요즘에 유일한 낙이 여러분들에게 무대 보여드리는 거예요. 맞아요. 진짜로.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무대에서 더 연습하는 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팬카페인 진짜로 뭐랄까? 현실성 있는? 여러분들과 저희가 함께 함께 할 수 있는 즐겁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1위 공약 1위 공약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채팅을 해서 여러분에게 행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디 놀러가자고 해요. 네. 같이 가는 거 좋게. 패스할까? 같이 같이.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좋고 저희도 휴가 가능해요. 진짜 갑자기 놀러가서 나는 롤러코스터 너는 회장모터 이렇게 그렇죠. 다 같이. 같이. 다 같이 찜질방 가기 어때요? 찜질방은 유리한 거 아니에요? 정말. 승기 옷 좀 보여주고 싶은 분은 없다. 네? 승기 옷 좀 보여주고 싶은 분은 세번째 어디 갔는지 아세요? 혹시 세번째 어디 갔는지 아세요? 못 찾으셨어요. 못 찾아요. 정말 많아요. 예를 들면 영화관이라든지 영화관 좋다. 영화관. 호시가 말한 놀이공원이라든지 놀이공원 좋다. 운동회를 할 수 있는 거고 야하! 이제 곧 여름에 나가니까 또 운동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. 워터파크? 워터파크? 사실 말해도 너무 기분이 조금 안 좋아. 죽겠다. 진짜. 여러분들의 아이디를 올려주시고요. 아이디뱅크. 저희는 이 1위를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는 곳이라 생각하고 저희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 활동도 정말 힘내서 힘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 활동도 저희 옆에서 응원 많이 해주세요. 그러면 저희는 그 힘을 얻어서 다들 겁나게 그냥 빼면 말래. 저희가 엄청 멋있게 해드리겠습니다.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캐럿 덕분에 1위를 한 세븐틴이었습니다. 세븐틴! 감사합니다. 안녕히계세요! 바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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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!